또 너 이별 알고서 아파할 때도 네 눈물 닦아준 한 여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여자가 있어 사랑해 말도 못하는 추운데 왜 나와 계세요 길라엠은? 여전히 있지 난 어떤 사장이었냐고 물었다던 그 김주원 말이야 김주원 말이야 기억나? 아이 그야 곧 그 김주원을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근데 그 친구는 네 도움이 많이 필요해 이상하다 생각 말고 잘 좀 도와줘 너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? 그게 뭔 말씀이세요? 부탁한다 부탁하지 마세요 아 자꾸 왜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요 여기가 우리 집에서 해질 때 제일 예쁜 곳이다 사장님 사장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